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구성치입니다. 오늘은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득금액 변동 통지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히 생소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과세 실무에서는 특히 세무공무원한테는 상당히 익숙한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해야만이 실적이 나오거든요. 법인세 조사는 거의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가령 있잖아요. 이 돈 나간 것, 돈이 사회에 유출된 것, 법인에서 밖으로 빠져나간 것 있잖아요. 정식, 공식적으로 빠져나간 것 말고 매입이라든지 거래대금이라든지 송금처리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증빙이 있으니까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증빙 없이 빠져나가는 것들은 이것을 참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야만이 실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에 가서 법인 딱 뒤져서 이 돈에 뭔가가 빠져나간 것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를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대표가 횡령을 하는데 계좌로 이체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다 현금으로 빼가지고 어디로 나한테 토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직원 인건비로 빼가지고 뒷돈으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거래처 대금으로 줘가지고 뒷돈으로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세무공무원 할아버지가 와도 그거를 일일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해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을 세무공무원이 수사권이 없는데 그거를 막 불어? 불어? 안 불어? 막 하면서 이렇게 자백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법에다가 아주 좋은 것을 집어넣어버렸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물음표 있는 것은 대표자가 다 가져간 걸로 바보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분 불분명. 처분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표자한테 기소가 한 걸로 봐버리겠다. 그래서 법인회 대표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질사주 있잖아요. 실질자수. 그러니까 사장위의 회장이 있잖아요. 그 회장은 등기부상 이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사장들이 어떻게 되면 다 고용사장들이죠. 그러면 7층에서 8층으로 올라가서 전부 다 읽어서 일투족을 전부 다 결제를 받아요. 회장 결제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장들이 왜 공식으로 등기부상 이사를 안 해놓겠어요? 책임은 네가 져라 이거예요. 책임은.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가 법인 같은 경우는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책임은 고용바지인 너가 지고 혜택은 내가 다 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런 사회의 유출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의 유출을 이렇게 잡았다. 세무공무원이. 그러면 신나는 거죠. 사회의 유출을 잡았으면. 이 실적이 엄청난 거예요. 가령 이게 이제 1억짜리 잡았으면 1억이 있는 것이고 이게 100억짜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억짜리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세법으로 처리를 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법인한테 이 사회의 유출이 되면. 아 당신 말이지. 이 법인의 돈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이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해야 돼요. 반드시. 변동통지라는 거 있어요. 이거는 법인세에서 그러면 이 돈이 빠져나갔는데 이거는 송금으로 처리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송금으로 처리한 거를 아 송금 불산입하겠다. 그러면 이제 법인 소득이 다시 계산이 돼가지고 법인세가 다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법인세가 증액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증액되고 나서 15일 내에 반드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해라.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왜 그러냐면은 이 대표의 종합소득세, 종소세 납세의무를 부과시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지급시기를 가령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2013년에 횡령을 했다. 그러면 2013년에 종소세는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지를 않더라도. 왜냐하면 2013년에 횡령한 걸로 봐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해주라고 하는 거는 법인이 그러면은 2013년에 횡령, 근로소득을 준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의제를 한다 이거예요. 근로소득을. 그러니까 대표가 근로소득을 나는 1억을 받았어요 하면서 신고를 했는데 이때 보니까 100억을 빠져나갔어. 100억이 빠져나갔으니까 당신은 100억을 더 신고를 해 라는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인이 대표가 납세의무, 종소세 납세의무, 이런 걸 이제 원천세 납세의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인도 원천징수를 해라. 보통 이제 다 법인이 월급 줄 때 다 원천징수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이 원천세 법인세를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천세 법인세를 내라고 하는 납세의무를 내가 법인이 언제 지느냐. 바로 그게 때문에 그런 거죠. 원천징수 납세의무는 법인세 납세의무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일에 진다. 이렇게 부담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곡세기본법에. 그렇기 때문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고는 관계없이 횡령이 2013년에 있었다고 보면은 2013년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성립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한없이 2013년에 있는 거를 그러면은 한없이 있다가 법인세 때리면은 이것도 뭐 저절로 되느냐. 그건 아니죠. 뭐든지 이거는 재척기관이. 세금은요. 부과를 하면 법인세도 그러고 소득세도 그러고 뭐든지 의무를 부과하려면은 재척기관 내에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국가가 아무리 잘 쓰는 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시간 안에 해라. 이거죠. 20년 후에 나한테 때리면 안 되잖아요. 10년 후에 나한테 때리면 안 되잖아요. 이미 다 옛날 일이 됐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재척기관을 논거예요. 재척기관은 대부분의 경우는 5년이에요. 5년. 5년인데 무신고는 7년이고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해가지고 조세포탈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횡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로자 임금으로 해가지고 주고 거래처 대금으로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행위를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법인세는 10년이 되는 거예요. 10년. 10년 내에 법인세 때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10년 내에 과세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원천세 납세의무에 의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내놔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10년이냐. 이 사람의 납세의무를 만들려면은 납세의무가 있어요. 2013년에 있는데 과세를 돈 내놓으라고 하려면은 언제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5년 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5년 내에. 그런데 이 법인이 대표가 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가지고 법인을 이렇게 소득을 이렇게 숨겨놔가지고 법인세를 추징을 했다. 그러면 그게 10년은 맞다 이거예요. 법인세는. 10년은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직업 시기를 의지한 것 보니까 대표가 당신이 나를 2013년에 근로소득이 간 걸로 보겠다라고 의지한 것까지 내가 그걸 알고 내가 이렇게 뭐를 부정행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만 때리고 이거는 너가 그렇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지 나는 내가 모르겠다. 네가 의지해서 내가 이제 2013년에 근로소득이 100억이 더 있는갑다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고 그냥 너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그냥 된 거니까 5년 내에만 때려달라. 5년 내에만 과세해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어. 우리가 10년이니까 당신도 10년 내에 우리가 소득금의 변동통지를 10년 내에 하면 된다. 10년 내에. 이거는 이제 과세관청이 이제 편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아니다. 나 5년 내에 해주라. 5년 내에. 5년이 지나가지고 너가 9.9년에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세금 못 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법원 가보자 라고 법원 가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5년이 맞다 이거죠. 5년이. 학업신문은 이제 뭐 10년으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5년이 맞다. 그러니까 법인이 이거 지급무제한 거 그거까지 대표가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사기포탈한다. 그렇게 의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5년 안에 소득금의 변동통지를 과세해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세관청이 졌죠. 지고 나니까 과세관청이 어떻게 됩니까? 성질 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질이 나죠. 아니 이렇게 가가지고 법인세 이거 얼마나 사유유출 이거를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잡아가지고 100억이나 잡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깨져버렸잖아요. 바로 그게 국세기본법이에요. 이 법인세로 가세를 해가지고 법인세로 푸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법인세법으로 아무리 해도 법인세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니 세무공무원도 법인세 요건을 다 보고 이렇게 과세하는데 이런 모든 세금을 풀어내는 방법은요. 어디에 있냐? 국세기본법에 있는 겁니다. 국세기본법에. 그래서 제가 국세기본법을... 이게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적은 거예요. 이 국세기본법이 저절로 나온 게 아니라니까 이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이런 거 다 적고 나서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국세기본법이다. 이게 이거는 완전히 법서죠. 그러니까 제가 2008년 국세청 나와가지고 남들은 막 저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돈 벌겠다 이렇게 할 때 저는 절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거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돈을 벌겠죠.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 국세기본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국세청도 많은 인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국세교육원에서도 그 국세기본법 교제를 제 거를 뭐 뱉겠는지 안 뱉겠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 뒤로 이렇게 교제를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방세기본법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누가 무시를 하고 뭐 인정을 안 할래 해도 저는 제가 알아요. 그 국세기본법의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 그걸 압니다. 그리고 교수들도 이렇게 책을 안 사고 이렇게 찌라시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효과가 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국세청이 이 5년을 나 못 해먹겠다 하면서 이거 10년으로 바꿔버린 거죠. 국세기본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10년이면 나도 이게 10년이다. 소득금액 변동통지도 10년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바꿔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법리를 설명해봐라. 법리를. 그러면 법리를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내가 그냥 기분 나빠서 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확실한 근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나와 있는 이게 왜 5년인지는 그 대법원 판례 그 농구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세법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다 이거요. 대법원 판례가 지면 그거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꾸를 바꿔버리면 5년이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 그러면 나는 5년 하지 말고 10년으로 해버린다 라고 이렇게 세법 바꾸는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세법이 계속 바뀌어 가고 있다. 여기서 이제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관련돼 가지고 재적기간과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큰 쟁점이 뭐냐면은 가산세예요. 가산세에 그러면 2013년에 귀속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요. 2014년 2014년 5월 30일까지죠. 그러면은 6월 1일부터 이게 뭐가 되냐면은 가산세가 기산이 돼요. 가산세 납부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기산이 된다. 이게 기산점이 되는 거예요. 기산점.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자진해서 납부할 때 납부일까지 아니면 고지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납부 신고납부기한이 언제냐. 그러면 2013년 행령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좋아 나는 그러면은 너 가산세 엄청 떨어버리겠다. 2014년 6월 1일부터 계산해가지고 2019년 내가 고지일까지 고지일까지 가산세를 계산해가지고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나올 수도 있죠. 100억에 대한 가산세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니 이건 좀 그러면 당연히 불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다고. 소득금의 변동통지는 2019년에 했어요. 이게 이제 소득금의 변동통지. 소득금의 변동통지를 변동통지를 2019년 가령 이제 오늘 6월 2일날 했다. 6월 2일날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금의 변동통지를 했으면은 이 납부기한이요. 소득세법에 추가 신고납부기한이 어떻게 되냐면 소득금의 변동통지를 한 경우에 의하면 소득금의 변동통지일이 속한 달에 그 다음 달, 다음 달의 말일까지다. 그러면 6월달이 속하는 7월달, 8월달, 8월달 말일까지 내면은 신고납부기 안에 낸 걸로 해주겠다. 이렇게 소득세법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산세는 8월, 9월 1일부터 가산해야 되는 거예요. 2019년 9월 1일부터 가산해야 되지 2014년 6월 1일부터 가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아요. 세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세청은 나 이건 뭐 돼 먹겠다 하면서 계속 달라들고 이쪽 납세자는 죽어나서 하나 나는 무조건 이때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건이 불복사건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결론이 됐느냐. 9월 1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국세기본법 쓸 때까지만 해도 이때만 해도요. 이게 지금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때만 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법원도 왔다 갔다 하고 학업심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때 이제 봤던 제 책을 이 책을 봤던 이제 법원에 계신 분이 도움이 많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그분이 나중에 이제 최고 재판관까지 가시고 많은 역할을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요.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옛날에는 처분이 아니었는데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항구 소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바꿔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